성전의 모습 이 또한 구약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0편 69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혜씨가 하진 성전을 향한 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교회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런 열심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봅시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본모스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2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2사에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하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만민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것을 선언하시고 이 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다 하시며 성전을 바로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전을 향한 열심히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장소가 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에 열두 제자를 데리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그러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11장 27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세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가지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자들의 위선을 기회로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내용들로 계속되어 변화갔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여러가지 문제, 권위에 대한 문제, 불이한 농부에 대한 내용, 세금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큰 개명의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성전의 본래 기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은 14장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이 또한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바른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방해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국에서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에다 한과 같으니라 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인내하며 바른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성전을 향한 열정이 비방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에서도 무엇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본 모습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줍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즉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봉은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선언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이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배운대로 다시 실천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유기적으로 계속되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 계승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육받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양육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나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고 오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안식일에 성전을 방문하시던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끝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아 나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양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 모습을 예수님이 가졌던 열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와 교육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곳,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풍성한 곳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고난 주간이 끝나고 내일은 주말 우리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삶에 기록된 가정예배로든지 아니면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 되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가상 칠원을 통해서 가상 칠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가지고 만든 가정예배든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예배와 말씀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항상 함께 기도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